학생 스스로가 꿈과 끼를 찾는 충남형 자유학기제가 184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자유학기제 캠페인은 충청남도교육청과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